일단 한번 붙읍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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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런닝맨드 선물 없지! 서바이벌 레이스! 레이스!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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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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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ire lead lead! Str starve! 야!!! 별 손님! 배달여! 배달여! 야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 아! 아! 지금 딱! 하를 어디 갔어? 야, 하아! 하아 또 뭐 있구만? 어, 왜 깃발? 아니, 이거 뭐예요? 깃발 이거 런민고 아니야, 그것도? 아, 동훈이 뭐 있는데? 아니, 하아 왜 안 보여요? 하아 어디 갔어요? 하아! 하아! 포함! 어, 뭐야? 어, 조심하세요! 어, 뭐야? 어, 조심하세요! 안 돼! 더 대지 마! 야! 전화 좀 없잖아! 전화 좀 없잖아! 야, 이거 잠깐만! 아니, 성지호! 이제는 성지호 시선도 안 좋아! 어, 그러니까! 아, 이렇게 신경 싸움의 고수 아니냐? 야! 야! 아, 성지호 짱이야! 짱의 짱! 야, 이거 무슨 사극에 나오는 거 아니야? 이거 뭐야? 도전장! 유재성 배가 잡는다! 우리 여기! 유일하게 만만한 상대 직업식! 김종국 오늘 근육 다 빼버린다! 뭐야? 누구야? 베리옥아! 어? 성지호! 너 그날 술 먹고 잘 들어갔냐? 누구야? 너 술 먹었어? 누구야? 누구야? 누구랑 술 먹고 달려? 뭐하는 거야, 성지호? 누구야? 어디서 지금? 야, 너 누구랑 술 먹고 들어갔어! 제가 무슨 술이야? 여기 있잖아, 지금! 너 술 먹고 그래, 잘 들어갔냐고! 아니, 어떻게 된 거야? 누가 그래도 죽었냐, 이거야! 이게 말투가 몇 사람인데 김종국 오늘 근육 다 빼버린다! 그러면 어느 정도? 태현이! 배염이 깊으신 분이 아니네! 얄팍하신 분! 얄팍하시고! 그러면 근육 다 빼버린다! 동그린! 아! 경돌이! 동그림 없지 팀이야! 동굴이야? 그 później야! 동경 뭐하는 거야? 안정! 안정! 안정수의 험진! 아니 우진이하고 저 뭐야 지금. 어? 우진은. 야 이거 뭐해? 진지하게. 진훈이는 진짜. 악수하지마 악수하지마. 뭐 이렇게까지 다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. 악수하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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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방어. 야. 싸움에 무슨 안 되시고. 아니 뭐야. 아무튼 잠깐으로 사과를 위해 사야했네. 안정. 안정. 아 형 뭐하는거에요. 저 가서 또 좀 만들었구만. 저 저. 아니 뭐 이렇게 언제 가서.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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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팀에서 한 명을 데려오라고 딱 그랬을 때. 네. 딱 네 생각에. 됐어. 형. 어? 형 이간질이 뭔지 모르겠어. 최신을 최신의 끝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하하하. 하하하. 마을. 하하하. 하하하. 대신 작업. 말 걸지 마세요. 할 말이 있어서 온 거니까요. 뭐. 왜요. 없는데. 하하하. 하하하. 왜 이렇게 소리빼기 하셨어요? 만나서 닿았죠. 하하. 일단 할 말이고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. 예. 일단 한번 붙읍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